안녕하세요. 현재와 같은 로고, 프로필 사진, 유튜브의 프로필 사진이나 혹은 카톡의 프로필 사진, 로고를 이와 같이 원 속에 원의 테두리를 넣고 자신의 사진을 여기에 넣고 다음에 이름을 넣는다던가 혹은 홍보하는 회사의 문구라던가 전화번호를 넣어서 편집하는 이와 같은 로고나 프로필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키넨 마스터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키넨 마스터 앱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최고의 앱입니다.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키넨 마스터를 제가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키넨 마스터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16대구자 16도 이렇게 놓고 그 아래 16대구는 몰린 여기 배경 화면 비율입니다. 화면 비율 다음에 사진 배치는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로고 만들 때는 자동으로 해도 되고 화면 채우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자동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사진 길이는 약 10초 정도 좀 길게 잡았어요. 장면 전화는 원래 기본이 1.5인데 1초로 지금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다음에 상단 위에 다음 있죠. 다음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로 나와 있죠. 여기 위에 보세요.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탕에 색을 하나 깔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미디어 에셋으로 갑니다. 미디어 폴드로 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에셋 있죠. 이미지 에셋 이리로 갑니다. 이미지 폴드로 갑니다. 여기에서 흰색을 가져오겠습니다. 흰색을 툭 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바탕 타임라인에 흰색이 이렇게 왔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X 있죠. X레이가 미디어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닫으면 이렇게 흰색이 왔죠. 여기에서 플레이 헤드가 이 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선이 있죠. 이것을 제일 앞쪽에 갖다 놓았습니다. 제일 앞에 이렇게 갖다 놓아요. 갖다 놓고서 다음에 다시 이 흰색을 터치합니다. 터치를 툭 하면은 바탕색을 일반적으로 바꾸는 것은 여기 사각형 있죠.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해서 일반적으로 바탕색은 여기 블루 계통 이 색깔이 있죠. 이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저장 V자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이러한 바탕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V자 있죠.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이외에 동그란 원을 프로필 사진이나 로고를 하기 위해서 원을 가져와야 되었죠.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그전에 제가 과거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손글씨로 이렇게 원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손으로 수작업을 하니까 상당히 원을 정확하게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글씨를 하지 않고 저 위에 미디어 있죠. 미디어 이래로 가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로 터치해서 미디어 브로저가 이게 나왔죠. 여기에서도 역시 이미지 세트 제일 위에 있죠. 이미지 폴드로 가서 이번에도 역시 흰색을 가져오겠습니다. 흰색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흰색을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이렇게 크게 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 크게 해 놓고 이렇게 이 정도 크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오른쪽에 사각형에 있는 이 사각형을 터치하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색깔을 바꾸는데 저는 노란 원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이 밝게 빛나잖아요. 밝고 환한 느낌이 주죠. 그래서 로고를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노란색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와 같은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눌렀죠. 그럴 때는 여기 이거 있죠. 오른쪽에 보세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캔슬이 됩니다. 잘못한 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눌렀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노란색이 타임라인에서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자리에 보면 점선이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이것은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맨 위에 가면 크롭이라고 있어요. 크롭.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한 다음에 먼저 정사각형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조절점이 있죠. 여기 조절점이 있죠. 조절점은 요거 4코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크기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줄여서 한 이 정도 갖다 놓겠어요. 좌우와 똑같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거의 정사각형이 됐나요? 노란 선이 잘 보세요. 여기 정사각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조금 당겨서 이렇게 하면 요정도 할게요. 좌우 균형이 딱 잡히는게 폭이 같다는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마스크 동그라미 이쪽에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모양과 페드가 활성화 됩니다. 이걸 마스크에 이 동그라미를 터치 안하면 터치 안할게요. 이러면 이 마스크와 페드가 비활성화되어서 잘 안보이죠? 그러나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마스크를 터치하면 활성화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됐죠? 활성화됐어요. 여기에서 모양을 터치합니다. 모양을 터치합니다. 자 모양의 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로고 일반적으로 로고 프로필은 일반적으로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도형이 있어요. 아래쪽에 쭉 내려가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해서 일반적인 프로필을 더 맞춥니다. 톡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원이 뒤에 쪄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하고서 다음에 모양을 다시 터치하고 패드는 0이죠. 0 그대로 두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것은 패드를 오른쪽으로 장기면 화면에 보세요. 이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0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크기를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 있죠. 저장을 하기보다 크롭을 터치해서 빠져나갈게요. 크롭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나간 다음에 이 화면에서 크기 조절하는 아이콘이 있죠. 조절점을 터치해서 이렇게 눌러서 좀 원을 좀 크게 합니다. 제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수평 가운데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 버리네요. 잘 못해서 여기서 터치해서 위에 3점을 터치해서 수평가운데를 눌렀는데 이번에는 수직가운데를 눌러 보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정가운데 딱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서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조금 위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게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제가 내려와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노란 원의 테두리를 이렇게 테두리가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좀 희미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테두리에 색을 넣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손글씨를 터치해서 여기에서 이 모양이 있죠. 모양 이것은 자 보세요. 모양 이것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모양에서는 이 속이 빈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하고 와서 그 다음에 테두리 색은 이것이 색이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저는 좀 선명한 밝은 색, 붉은 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지우개 입니다. 잘못 실수하면 지우는 거에요. 이것은 굵기죠. 굵기를 터치해 가지고 굵기를 너무 가늘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굵게 해 보겠어요. 이 정도나 하고 그 아래쪽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래쪽을 터치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시작점을 말이죠. 여기에 손에 탁 댔죠. 이 손 가로 세로 여기 딱 맞게 여기에서 이 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점에서 시작해 볼게요. 탁 터치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대각선으로 오른쪽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조금 보세요. 아래쪽에 왼쪽에 관계가 있죠.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삭제합니다. 이걸 눌러서 전체 삭제를 해 버려요. 툭 터치하면 삭제가 돼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다시 합니다. 다시 터치해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거의 맞게 됐죠. 거의 맞게 됐어요.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위쪽에 약간 공간이 있죠. 이것은 조절을 해 볼게요. 송곳을 딱 터치합니다. 송곳을 터치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리면 되겠죠.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 내놓으니까 여기에 아까 빈 공간이 있었던 것이 사라졌죠. 이렇게 조금 이동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본인의 사진이라든가 회사의 로고를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에 아이콘을 터치해야 되겠죠.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저는 절개찾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개찾기로 들어가서 절개찾기에서 쭉 내려가서 미리 준비한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도 모델 배우로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여러분도 이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걸 가져온 다음에 상단에 여기 보면 ㄱㄴ 이렇게 엇갈린 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크롭입니다. 크롭. 크롭이에요. 크롭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이 이쪽에 빈 공간이 많이 있죠. 이쪽에는 거의 공간이 없고요. 위아래는 거의 찼어요. 위와 아래는 꽉 찼어요. 이렇게 이쪽 벽만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절점. 조절점 네 군데 있죠. 이걸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이쪽만 당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른쪽은 조금만 제가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처럼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모양이 활성화 됐죠. 이 모양을 터치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저는 이 모서리가 둥근 이 사각형을 그대로 선택할게요. 툭 터치했습니다. 별로 표가 안 나요. 원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각형을 그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모양을 저장을 하지 말고 모양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저 밑에 가서 패드 있죠. 패드가 0인 것은 가장자리가 뚜렷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가장자리 사각형이 거의 안 보이고 희미하게 됐죠. 너무하면 이렇게 되면 거의 사람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만 살려주고 이렇게. 패드를 화면 봐가면서 이렇게 적당히 해 줍니다. 이렇게 적당히요. 저는 이 정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저 상단에 있는 크롭을 터치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사진을 이동시키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크기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기 사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른쪽 상단에 V 자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기 사진을 이렇게 가져야 하자면 이 아래쪽에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글자를. 자기 글자를 넣으면 되겠어요. 글자를 넣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레이어 터치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T 를 터치합니다. T 자를 터치해야 돼요.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기 이름을 쓰면 되겠죠. 저는 뭐 이 사람이 유명 여배우 이렇게 넣어 볼게요. 유명 여배우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자기 만약 회사 같으면 회사를 로고를 넣었다면 전화번호를 넣던지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을 넣는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온 거 보이죠. 이 글자를 아래쪽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이런 노란색에는요. 색깔을 글자 색은 이걸 터치해 가지고 검은색을 하면 아주 또렷해요. 그래서 검은색은 이거죠. 그래서 검은색을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글자를 보세요. 아주 또렷하게 됐죠. 그래서 이 글자를 서체를 좀 바꿔 보겠어요. 서체는 대문자에 소문자에 이거죠. 이걸 터치해서 서체를 없는 사람은 이 아이콘을 눌러서 SS도입니다. 이걸 눌러서 서체를 다운받으세요. 저는 한국어로 다운받은 한국어를 터치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이렇게 쭉 찾아갑니다. 이렇게 저는 제일 위에 있는 나눔 명적체 Extra Bold 이걸 한번 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하면 여위에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에 V를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유명 여부에 이렇게 글자가 나왔죠. 글자가 아주 산뜻하게 보이잖아요. 서체가 이걸 가운데 이렇게 딱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요 부분이 조금 하얀 부분이 여기 있네요. 이걸 사진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손 보겠어요. 여기에 다시 터치해 가지고 크롭을 다시 들어가겠어요. 크롭을 들어가서 패드에서 패드에서 이렇게 조금 땡기 보겠어요. 조금 땡기니까 흰점이 사라지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키겠어요. 이렇게 이동해서 가장자리의 흰색을 없애세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손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잖아요. 이걸 이제 사진을만 뜨려면 이걸 터치하면 돼요. 이걸 터치해서 플레이 헤드 있죠. 지금 화면을 움직이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요. 갖다 놓고서 카메라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터치를 하면 제일 위에 캡쳐 후 저장 있죠. 이걸 터치하면 캡쳐 터치하면 이와 같이 캡쳐된 화면이 저장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가면 이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다른 데에 써먹든지 혹은 가장자리는 배경에는 초록색이 블루잖아요. 그래서 블루를 없앨 수도 있고 그래요.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자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글자예요. 그래서 글자를 터치한 다음에 글자의 동적인 느낌을 주려면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애니메이션에서는 댄싱을 하면 괜찮아요. 보기가 좋아요. 댄싱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유명 여배율은 글자가 움직이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이와 같이 글자가 움직이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죠. 그리고 더 동적인 느낌을 주려면 여기 원의 가장자리에 있는 붉은 색깔 있죠. 테두리 여기에다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손글씨죠.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이것은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세요. 조금만 내려가요. 여기 내려가서 펄스라고 있어요. 펄스 펄스는 맥박이죠. 맥박처럼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펄스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 시키면 가장자리가 보세요. 테두리가 깜빡깜빡 하죠. 이렇게 동적인 느낌을 주고 유명유별은 글자도 동적인 느낌을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초 잖아요. 그래서 이걸 10초 정도로 그대로 하든지 또 더 긴 것이 필요하면 20초 30초 이렇게 늘려 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걸 전체에 다시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는 이거죠. 플레이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기 플레이입니다. 재생입니다. 플레이하면 이와 같이 유명 여배어라는 글자도 움직이고 가장자리 테두리도 움직이죠. 그래서 동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면 되겠죠. 동영상으로 출력하려면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출력은 터치하고 해상도는 FHD 1080p 로 하는게 좋아요. FHD 는 Fuel High Definition 약자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하는게 좋죠. 30으로 그리고 비트 레이트는 이것이 비트 레이트인데 저는 굉장히 높이 현재 놔두는데 여기가 중간이잖아요. 중간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하는게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아래쪽에 저장 혹은 동영상으로 저장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터치를 했어요. 터치하니까 지금부터 보세요. 화면에 저장중 이렇게 나와서 취소도 나오죠. 그리고 저장할 때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이 아이콘 있죠. 여기 플레이하는거죠. 재생을 시켜 볼게요. 터치해서 재생할 때는 삼성 갤럭시 삼성 스마트폰은 비디오 플레이를 하는게 제일 좋아요. 삼성에서 제거하는 거잖아요. 비디오 플레이를 터치해서 지금같이 동영상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죠. 사진과 글자만 여러분들이 받고 이 털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프로필이라던가 배경에 동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카톡 같은 데는 허락하잖아요. 거기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상 로고 프로필 사진을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실 학생 흥 텅 pac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